까르로스, 베베토 오 베베토 우와 최악성형입니다 누가 결혼식 보겠어 결혼식만 했어 피터는 안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피터는 웨스트웨이 아빠가 우와 이게 난리 나요 브라존에서 내 말을 거칠 수 없어요 폐차 시켜야 돼요 폐차 시켜야 돼요 언제가 뭐 길었고 이렇게 지나가 동네 숙구형 용만이 지도 시리즈 심화편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요즘 남미 축구보는 재미 많이들 또 느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브라질 축구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많다 피터 저리 가라 까르로스 안녕하십쇼 까르로스 예 아 아 안녕하십쇼 그렇죠 축구는 남미죠 여러분 재미없게 만들었잖아요 축구 축구 재미없게 만들었잖아요 축구는 난순해 난순해 축구는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티스트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아하하하 그렇죠 그래서 대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독에 관여한다든지 뭐 전술적으로 너무 쪼개 놓지 마라 그림 그리고 그런 거 하고는 무수성이 없겠어요 아하 축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지도 시리즈 보면은 파비양이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왜? 남미 쪽 사람이 없어요 눈축구 찾아도 남미 쪽에 축구를 논할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거 맞아요 뭐 잘하긴 잘했는데 좀 부족한 걸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파비양 확실히 약간 객관적으로 유럽 사람 눈으로 봤잖아요 아하 그래요 근데 그 뭐 리듬이나 그 예술적인 그거는 조금 부족했어요 아하 아무래도 축구는 그냥 너무나 이렇게 숫자로 그런 거 보는 거는 좀 재미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파비양이 어떤 건 여행자의 시각으로 봤다 나는 찐 맞아요 브라질인으로서 브라질에 살았던 사람으로서의 축구 그러면 이거는 뭔가 끈적끈적한 게 더 있다 뭐 이런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축구는 그냥 우리 이렇게 피 우리 속에서 흘리고 있잖아요 아하하하 어렸을 때부터는 축구로 우리 먹고 살고 축구로 우리 뭐 즐기고 축구로 우리나라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거 뭐 분명히 알겠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이 뭐 엄청납니다 옛날부터 축구하면 브라질이다 이런 얘기를 뭐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계 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했었어요 브라질이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자 그 브라질 인구는 2억 정도 되죠 아 2억 정도 사람이 많아요 이만큼 큰 나라는 한 스포츠 위주로 들어있는 나라 브라질이 유일한 나라예요 음 미국 생각해보세요 미국 인구는 3억 정도 넘어요 그렇죠 근데 다양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풋볼 있고 아이스하키도 있고 농구 있고 농구 있고 야구 있고 야구 있고 야구 있고 브라질은 거의 축구밖에 없어요 아 농구 잘하지 않나 농구 좋아하냐 농구도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네 그 선생님이 와요 축구 할까요 농구 할까요 어 축구는 뭐 80% 학생들이 축구하겠다 농구 할 사람은 아마 없어요 그냥 축구구나 그냥 축구예요 우리 뭐 초등학교 가요 브라질에서 네 초등학교 가요 꿈이 뭐예요? 어 의사 변호사 그런 거는 다 밀리고 관심 없어 진짜야? 축구 선수라고 대답하는 학생이 80% 정도 될 거예요 무조건 축구 선수 남자들은 다 축구 선수구나 여자들도 여자들도 카르로스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응 지금도 그래요 저 조카가 1월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 달 저랑 같이 있었어요 아직도 애들이 축구 선수 꿈꿨나요? 당연하죠 그런데 큰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응원하는 팀 브라질 팀밖에 없었어요 어어 그런데 이제는 그 조카처럼 뭐 레알 마드리드 마르셀로나 그런 그리고 이상한 팀이 응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상한 팀이라든지 이상한 팀이라든지 지금 외국어로 부르고 저는 이런 팀을 하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거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근데 축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어느 팀에건 브라질의 선수가 없는 팀이 없어요 사실 호나우진유 얘기도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게 많고 호나우진유 호나우진유 재밌어요 호나우진유 재밌거든 까루로스 뭐 베베토 어 베베토 와 그때는 그 사총형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중에 월드컵 경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최악성형입니다 누가 결혼식 보겠어 다들 결혼식하고 있는데 다들 나도 듣고 있고 고르났어요 딱 그 경기 중에 네덜란드랑 네덜란드랑 결혼식만 했어 결혼식하고 있는데 고르내리 갔어 다 돼 송달 안 했어요 누가 보겠어 결식 그리고 이까 베베토 아 베베토 송달에서 다 그러네요 진짜 웃긴다 사총형이 결혼할 때 베베토 골을 넣었답니다 월드컵 기간 결혼하지 마세요 제발 잠깐만 호나우스 당신은 어떻게 살았나 궁금한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으로 가야 해요 아 이 암바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을 얘기하고 있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브라질을 지금 우리가 지도실이니까 지도를 보면은 브라질이 굉장히 큰 나라란 말이죠 남미에 있는 나라하고 거의 다 붙어있어 칠레하고 저기 어딘지 부르는데 에콰도우라 에콰도우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국경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국경이 있어요 이거 그러면 여행 갈 때 그냥 국경 넘어가면 됩니까? 아 그러면 뭐 여기 선파울러에서 버스 타고 마초피추베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버스는 계속 가면 모코타, 콜롬미아까지 가요 사이 걸려요 버스 여행 많이 가요 버스 여행 많이 가요 저도 리우에서 버스 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요 그렇군요 그러고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축구를 잘하는 지역 특별히 이 지역 잘한다 어디가 있습니까? 네 확실히 좀 이렇게 특징이 몇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 남족이잖아요 네 여기 남족이에요 그렇죠 이 지역은 유럽계 브라질 사람들이 인족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유럽계 브라질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계는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축구 스타일이 확실히 유럽 스타일이랑 더 카카오해요 파워가 있고 파워가 있고 수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감독들도 요새 브라질 감독들이 대부분 여기 출신이에요 예전 감독 치치 치치 감독도 여기 출신이고 허나우징유도 여기 출신입니다 아 저기 유명한 팀이 어디 있나요? 그래뉴랑 인터내셔널 어 둘 다 둘 다 같은 도시인데 브라질에서 제일 큰 더비 제일 큰 라이버리 아 둘 다 그 클럽 월드컵이 꼈어요 클럽 월드컵이 진짜 재밌어요 그 도시에 돌아가면 이렇게 컴퍼니 있어요 응 그 환영합니다 어 뭐 월드컵이 긴 팀 도시다 그렇게 환영합니다 아 유럽 팀들이 그런거 신경 안써요 신경 안써요 신경 안써요 남미에서는 와 컴퍼니 꼭 환영합니다 이거 클럽 월드컵 팀 클럽 월드컵 사실 유럽에서는 거의 신경 많이 안써요 그래도 뭐 유럽에서 하지 않았어요 챔피언스리그라든지 이런거를 갖다가 더 지적이 지금 나와있는 이런 팀들 지금 지금 짚어줄만한 팀들이 또 어디 있어요 아 많아요 근데 브라질라의 팀이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브라질라에서도 몇개의 팀이 그래도 가동같이다 이렇게 좀 여기 있는 팀들이 있다고요 사실 매년이 달라져요 네 근데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많고 뭐 뭐 잘하고 있는 팀은 아마 리우에서 플라멩고 네 그리고 송파울러에서 팀메라스에요 녹색이에요 팀메라스인데 둘 다 확실히 현대 축구 이 사업적인 축구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런 사업은 운영도 잘하고 광중도 이렇게 마케팅이나 그런 것도 잘하니까 좋은 선수를 용입할 수 있는 거죠 오오오오오 네 수화맹고는 우리 제일 싫어해요 왜 그래요? 어디로 보내요? 저 버타보그 아 버타보그 그러면 까르로스는 버타보그 팀에 왜 팬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버타보그 지지 했으니까 보통 그래요 우리 가족 다 버타보그에요 이야 의리가 있다 오우 재밌어요 그런데 피터는 안 그랬잖아 안 그랬어요? 피터는 왜 스템에 아빠가 메신자 우와 이게 난리나요 브라질에서 아스날로 갈아탄거야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안 줘 생일 때 선물 안 줘 아버지 메신자 그럼 효도가 어디 갔어 그럼 자 우리 누나가 재미있는 스토리 있어요 뭐 있어요? 누나는 저보다 축구를 더 잘 보시거든요 아 누나가? 큰 누나 난리나요 그리고 큰 누나 남편은 바스코 다른 팀 다가만가? 그분은 엄청 엄청 광팬이에요 음원단장였고 그런것도 많이 하다가 다 알아놨어요 네 둘이 아이 낳기 전에 하필했어요 아들이면 바스코 치즈해도 되고 딸이면 워터포그 치즈할거에요 그럼 딸이 떠나서 워터포그 치즈해요 난리나요 그 친구가 조카가 여자인데 와 울고 와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웃겨요 아 진짜 웃겨요 작은 누나 탈이 남자친구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예의 있고 뭐 이런거 다 좋은데 그 문제가 있어요 왜요 플라멘고 치즈자입니까 아 안되겠다 아 아 진짜 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 뭐 우리 잠꽈있지 잠꽈있지 근데 좀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해요 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수들은 사실은 다 유럽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들이에요 네 자국 선수들도 그 안 넘어가고 유럽으로 안 넘어가고 잘하는 선수들 여기 그냥 브라질에서도 뛰어요 음 돈 많이 주니까 다 가겠지 뭐 다 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뭐 이 팀은 무조건 잘하고 있다 그런거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왜냐면 월에는 좋은 선수가 많아서 월에는 잘하고 있는데 그 팀의 스타들이 12월 1월 되면 가잖아요 유럽으로 그럼 그때는 가면 어 팀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못하게 되는거죠 그러면은 궁금한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브라질 리그가 자국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죠 당연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인기가 어떻게 얻으려면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뛰었다가 아니면 유럽 갔다가 잘 안된 선수들 다시 돌아와요 아 아 그런 선수들이 요즘도 있어 말이죠 엄청 많아요 그쵸 엄청 많아요 필리필 멜로 뭐 오랫동안 유럽에서 뛰었다가 터키에서 뛰었다가 다시 플루미네이스로 왔고 네코 오랫동안 유럽에 왔다가 브라질으로 왔고 다니엘 알비스 잠깐 선파울로에 있었고 다니엘 알비스도 마르셀로 지금 플루미네이스에서 레알 마드리드 오랫동안 있었다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경로당 리그 아 나이 먹고 돌아왔다 호나우진유도 와서 나이 먹고 와서 다시 뛰고 맞아요 근데 호나우진유는 그나마 성공 케이스에요 왜요 왜냐면 와서 플라멩고에서도 잘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틀래치코 미네이로 리벨터도 이겼어요 그 남미 챔피언스 리그 호나우진유 뭐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예 답이 없고요 네이마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답이 없어 답 없어 왜 잠깐만 네이마르 안티에요 왜 이래 아까부터 네이마르는 너무나 큰 실망했어요 나는 좋던데 네이마르 네이마르 보니까 노래도 되고 나가서 노래도 하고 춤추고 그게 뭐예요 슈에 나오고 연예하세요 연예 네이마르 뉴스 보려고 하면 스포츠 부분은 보지 마세요 스포츠 부분 그냥 연예부만 보면 되지 무슨 크루즈 타고 연예 아니 우리도 앉아만 나와가지고 안싸움 다행이다 이런거 하고 물론 은퇴하고지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나중에 하죠 나중에 선수인데 너무 그러고 다닌다 한일 워컵 중에는 갑자기 그런거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리나죠 난리나죠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이마르 이런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있습니까 네이마르 네이마르 고칠 수 없어요 네이마르 페차시켜야 돼요 페차시켜요 언제가 뭐 길어서 이렇게 지나가면 페차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이마르 고칠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 브라질 사람들 네이마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르로스 같은 사람이 또 많나봐 대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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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컵아메리카잖아요 네 컵아메리카 할건데 네이마르 얘기 영뱅 아우 이런 말 없어서 걱정된다 네이마르 보니 못 나오잖아요 아 이제 미니수저널이잖아요 웨인드릭도 있잖아요 어 맨날 누가 격하겠어요 아 이미 이미 은퇴 은퇴된 선수 어 아 매정하다 아 매정해 내일 하루 좋을 때 한참 못했잖아 그때는 좋았지만 진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까를로스가 뽑는 역대 베스트 11을 한번 보죠 자 일단 골키퍼 역대 두사람 있어요 누구누구 94년 98년 골키퍼 다파레오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밀란에서 뛰었던 지다 독일 워드컵대 골키퍼였어요 둘 다 너무 잘했어요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된다면 그럼 제가 지다를 뽑을게요 이름은 별로 안좋아 다 질거같아 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요 지다는 사실 우리 최고 팀은 한국 월드컵이 아니었어요 독일 월드컵이었어요 독일 월드컵이었어요 우리는 호나우도 잘하고 있었고 호나우도 잘하고 있었고 호나우도 잘하고 있었고 호베르투컵스 카카까지 있었는데 우리는 카카 졌잖아요 빨강에서 호베르투컵스가 갑자기 뭐 양말을 정리하다가 응희가 돌아오고 고르노잖아요 그게 제일 선처가 받은거였어요 왜냐면 독일 때는 최고 팀이었어요 아니 선수대만 보면 지금 얘기하다보면 급발질 많이 하네 본인이 갑자기 열받은 경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역대 베스트 일레븐 골킵 하나 뽑았어요 골킵 하나 뽑았어요 골킵 하나 뽑았어요 수비설주가 한번 내세워봅시다 카푸 카푸 킥도 엄청 세고 엄청 그리고 뭐 좀 좋은 사람이죠 그런거도 경과해요 브라질사람들 그런거까지 봐요 정디에서 있는 그 선수만 아니라 정디회 경기장회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거 다 경과해요 네이마르도 어디 기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가끔 하는데 근데 뉴스 안 나와요 그러고 다른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카푸는 오랜 세월 계속 카푸는 그 다음에 그 94년 아우다이르 호마에서도 오랫동안 드렸어요 아우다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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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지금 선수만 안 뽑을게 춤선수도 뽑아요 지금 선수 지금은 도락할 사람이 있을까 누구하고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아우 지금 잠깐만 와 이게 부담이 돼요 먼저 쓰고 이야기 할까요? 그래도 돼요 네 오케이 5분 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가자 오케이 쭉 가볼까요 아까 지다 키퍼 지다 키퍼 카푸 아우다이르 그 다음에 58년 스웨덴 월드컵 출장이었어요 벨리니 벨리니라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얼마나 유명하냐면 동상이 많아요 리오의 마라카나 경기장에 가면 벨리니 이렇게 동상도 있고 그리고 선파울러 바카인북 전통적인 경기장에 가면 동상에 있습니다 아 수비수로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럼요 그리고 이제 레프트윙을 뽑아야 되잖아요 네 이 레프트윙은 인생에서 역사상 최고 레프트윙 바로 뉴톤 산투스 버타포그에서 뛰었어요 한 팀에서만 뛰었어요 버타포그에서만 뛰었어요 버타포그에서만 뛰었습니다 버타포그 경기장 이름이에요 뉴톤 산투스 카를로스 뭐 다 제치고 뉴톤 산투스 뉴톤 산투스는 월드컵에 2번이나 이겼어요 이분은 이분은 언제 때 언제 때 사람이에요? 이분도 50년대 60년대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중원 미드필더 쪽에 중원이에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지코입니다 지코는 70년대 80년대 뛰었던 선수죠 플라멩고에서 많이 뛰었지만 지코는 확실히 한국에서는 하얀 펠레라고 하얀 펠레 브라질사람도 그렇게 불러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코 나오면 꼭 하얀 펠레 메시가 월드컵이 갔잖아요 메시가 월드컵이 이기지 않았으면 약간 지코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생각에 모든 것은 이겼는데 월드컵만 모자랐다 지코는 월드컵을 우승 못했구나 네 잊지 못했어요 지코 그리고 지코랑 같이 월드컵에서 했던 선수인데요 파우컹이라고 합니다 파우컹 로마에서 오랫동안 되었고요 파우컹은 70년대는 브라질팀 인터내셔널 추정이었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약간 지코 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속도도 좀 있고 근데 이렇게 브라질 베스트 레벨에 돌아가는 이기지 못한 월드컵이 진 못한 선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파우컹이랑 지코 그리고 또 다음 선수 그 다음에는 펠레는 공격수로 아니고 미디필더 공격형 미디필더 그렇죠 공격형 미디필더 그렇게 하면 자리가 더 많이 생겨요 원래 위에 공격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펠레가 10번에 어떻게 보면 창시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펠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아르헨티나 출신 우군가랑 비교하는데 그건 말이 안됩니다 펠레를 중앙원에 뒀어요 그럼 공격 공격은 진짜 대단합니다 일단 호나우드 들어가요 호나우드 들어가요 호나우드 들어가요 호나우드 들어가죠 그리고 호나우드 다음은 여러분 알만한 선수 호마리오 로마리오 아 호마리오 그리고 이거 조금 더 오래된 선수인데 펠레랑 같이 뛰었던 선수에요 누가요 이 선수랑 펠레를 전뒤에 있었을 때 브라질은 진적이 없다 둘 다 같이 뛰었을 때 네 바로 가린샤입니다 아 가린샤 네 가린샤 아시죠? 오케이 가린샤는 버타포그 출신이에요 흐.. 흐며했어 가린샤 가린샤 클럽 만들 가린샤 클럽 네 그렇죠 이렇게 뭐야 가린샤는 대단했어요 가린샤, 근데 내가 알게 된 가린샤 클럽은 골 넣고 퇴장 당하면 가린샤 클럽 들어가는데 가린샤가 그렇게 했나? 많이 했을 거에요. 원래 그거인가? 이 분은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클럽이든지 이름을 따서 뭔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건 그만큼 진짜 레전드죠. 네 레전드에요. 제가 레전드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맨날 레전드 이야기만 해요. 브라질 사람하고 얘기하니까 아 재밌네 이게. 좋습니다. 저는 브라질 선수들도 궁금한 선수들 너무 많고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도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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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